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400억템 세팅이지만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구매한 아이템 보공공에 공공 럭짜리 100억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아 그 다음에 도미네이터 펜턴트 30억이었죠 바로 칼 구매했습니다 올라온지 1분 됐더라고 30억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상은 한 35억 정도는 이상은 할 것 같은데 35억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매하였고요 이제 나머지 부위는 이제 응축이 아쿠 화이팅 약간 배급 느낌 나게 추우벌 뛰어서 맞출 예정이고 어색이 본인 사야되고 귀걸이는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벨트도 사야되고 하의 사야되고 장갑 사야되고 망토 사야되고 신발 사야되고 이건 다시 팔고 이제 이제 아대만 어떻게 사고 이제 나머지는 템 세팅을 하구요 이제 돈 여부에 따라서 하트를 사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볼 라인업은 이제 나중에 본인님이 직접 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펫 사야되겠다 펫도 좀 사셔야겠네 역시 펫은 세트펫 사가지고 공마법 받아줘야죠 아 오케오케 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지 뭐 없지 오케